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쇼드입니다 자 이번에 언박싱은 앨런웨이크 콜렉터즈 에디션입니다 이것도 그 퀀텀 브레이크랑 똑같이 하트랙스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또 하트랙스에서 구매를 할 때 항상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가격이랑 여기서 구매한 가격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샀는데 되게 좀 싸게 샀어요 아마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뒷면을 먼저 볼게요 여기 뒷면이랑 없어요 그냥 이렇게 콘텐츠 브레이크는 새하얀색이었다면은 앨런웨이크는 되게 진짜 검정색이죠 약간 좀 공포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임이긴 하니까 여기 있네요 액션 스릴러 잘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레메디 아 미안해요 무슨 게임즈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검색으로 되어있죠 이렇게 봅시다 PC DVD 콜렉터즈 에디션 자막 한글화 앨런웨이크 15세 유언과 폭력성 공포 이거는 H2 인테렉티브 레메디 이건 똑같죠 앨런웨이크가 밑에 더 붙었어요 한글로 빛을 들고 어둠에 맞서십시오 이렇게 살짝에 관해서 살짝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영화의 게임 스토리에 관해서 넣어져 있고 뭐 빛은 당신의 무기 이런식으로 당연히 스팀을 연결을 해야 되는 게임이구요 레메디에 뭐라 해야 되지? 레메디의 첫 자가 아닌데 첫 자가 아닐 텐데 무튼 스토리를 잘 쓰는 회사의 첫 발걸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앨런웨이크로부터 약간 좀 스토리가 대단하다라던지 그런 평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렇게 해서 컨텀 브레이크가 나왔는데 컨텀 브레이크는 미드 그거 영화 때문에 살짝 좀 좋지 못한 거를 느끼고 이렇게 돼 있죠 H2 인테렉티브 운영체제는 뭐 지금 요즘에 하도 뭐 사양이 참 좋은 게임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맞춘다고 뭐 다들 뭐 컴퓨터를 사고 하시는데 비해서 앨런웨이크로는 되게 가엾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요즘에 비해서는 그거를 포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자석이 붙었어요 여기 자석이 붙어가지고 딱 붙어요 이런식으로 이게 자석인가?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퀀텀 브레이크랑은 또 다른 구성이죠 퀀텀 브레이크는 이렇게까지 안 해줬었어요 밑에까지 열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빈입니다 이건 빈 케이스는 닫아두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앨런웨이크 파일 살짝 좀 제가 개봉을 살짝 해봐서 좀 때가 묻었긴 한데 되게 좀 겉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털 털이기도 하고 약간 가죽 느낌도 가죽은 아니고 털 느낌도 나긴 해서 저번에 약간 좀 이렇게 손에 보시면은 제가 땀이 좀 많은 편인데 만지면은 털이 좀 나와요 검은색 털이 이렇게 구성은 파일 하나랑 그리고 본 CD 그리고 포스터 매뉴얼 CD 키구요 입력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티커랑 뒤에 엽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좀 구성이 좀 알차죠? 생각보다 먼저 파일 먼저 보도록 하죠 파일은 영어예요 이것도 영어예요 이거는 그거 제가 다른 리뷰를 봤는데 게임을 하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스토리에 이해가 잘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아마 제 느낌에는 어... 앨런웨이크의 후회... 앨런웨이크의 외전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숨겨진 이야기를 좀 더 찾아서 찾아서 설명하는 그런 거인 거 같아요 저도 솔직히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고 어... 앞으로도 안 읽을 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게임을 하다가 뭐 막힌 거 있으면은 이거 한번 보고 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하면서 다음 챕터 넘어가고 뭐... 그런 식인 느낌인데 이렇게 넘어가고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아직 앨런웨이크는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거 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D는 한 장이고요 보너스 DVD는 아마 CD는 3장이고 사운드 트랙 가운데가 CD 그리고 보너스 DVD 보너스 DVD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영상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있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CD롬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사운드 트랙은 좀 아쉽죠 제가 사운드 트랙을 넣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되게 좀 이거 좀 꽉 꽉 돼 있어요 가운데를 눌러도 잘 안 빠져요 오우 오... 오... CD 부서질 거 같다 진짜 CD 부서질 거 같아 솔직히 말하면 좀 싸긴 싸서 부셔도 되긴 한데 제가 또 저번에 제가 또 저번에 핫트랙스를 가니까 엘린웨이크를 사고 또 다른 게임을 사러 가는 날에 보니까 또 엘린웨이크가 있더라고요 되게 안 팔리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CD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렉터즈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본 게임 CD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엘린웨이크를 이렇게 엘린웨이크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쿠 아 이렇게 이렇게 뭐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검색이에요 이렇게만 넘어가고요 포스터를 봅시다 포스터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면인 걸로 기억을 해요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진짜 뭐 옛날 종이 종이 느낌 나는데 옛날 종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뒷면에는 좀 달라요 뒷면에는 되게 좀 유광 처리 같은 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세로 하나 가로 하나 네 가로에는 엘린웨이크가 안 되어 있고 엘린웨이크 주인공만 되어 있죠 이것도 좀 아까와서 못 붙이겠더라고요 벽면에다가 그리고 매뉴얼 뒤에는 cd 키가 있고요 스팀 cd 키입니다 불 치시면은 뭐 진짜 이거는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한글어예요 이건 진짜 칭찬해 줄만 해요 진짜로 욕구사항이 되게 짧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되게 좋은 사양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좀 그냥 명작이라는 게 좀 강하긴 해서 욕구사항 싸우기 살펴야 할 것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이걸 지전에 이거 먼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저도 안 뜯어봤어요 이건 진짜 처음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제가 뜯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물론 지금 뜯게 되긴 하지만 이렇게 뜯어보시면은 스티커 이거 스티커 맞나? 아 스티커 맞네요 이거 아 스티커 맞네 진짜 스티커다 아 진짜 옛날 스티커구나 아 근데 요즘에는 이런 스티커가 아니라 필름 스티커처럼 그러니까 뒤에 노란색이 있는 게 아니라 필름 스티커처럼 거기서 투명한 투명한 거에서 이렇게 뜨면은 뒤에 하얀색이 남지 않고 그냥 PNG 파일 뜨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르네요 되게 엽서입니다 브라이트 펄 브라이트 펄 아 이미지만 다르네 이미지만 다르고 위에 적혀져 있는 글은 다 비슷하네요 엽서 뒷면 보여드릴게요 우편 붙이는 거랑 이렇게 글 적혀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네 게임 게임 그게 적혀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게 좀 조절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누가 콜렉터 제재전에서 우편을 보내겠어 너무 아까워서 못 보낼 거 같은데 내가 봐도 일단 이렇게 두고 자 마지막으로 메뉴얼을 보죠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시작하기 주 메뉴를 이렇게 합니다 조작법 어차피 배우실 건데 근데 되게 이렇게 한글로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읽을 거리가 훨씬 더 생긴 거니까 근데 파일은 왜 파일은 왜 한글이 아니지 지도가 있네요 지도가 이용 안을 내서 없네요 이게 끝입니다 정말로 가이드예요 매뉴얼 가이드 물론 게임 내에서도 튜토리얼 가이드가 있긴 한데 제가 튜토리얼을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플레이어에게 그렇게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냥 되게 뭐 위기 상황에서 튜토리얼이라서 되게 깜짝깜짝 놀랐는데 화면에 글씨를 읽기도 조금 힘들긴 하고 물론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좀 힘들었었어요 다시 좀 집어넣고요 정리를 하고 스티커도 스티커도 여분을 좀 많이 주면은 어디에도 붙이고 갈 텐데 여분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붙이기가 좀 애매해요 여분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붙이기가 좀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딱 가운데에 있었어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가운데에 자 끼워봅시다 이렇게 가운데에 자 끼워봅시다 되게 싼 가격이 콜렉터즈 에디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콜렉터즈 에디션을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처음에 임운용으로 하나 정도는 장만해서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콜렉터즈 에디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지금 아직 앨런웨이크라는 게임은 하고 있기도 하고 뭐 네 솔리키를 하면은 좀 그런 게 강하긴 해요 인터넷에서 제가 구... 인터넷에서 제가 보기도 했는데 싼 가격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어차피 핫트랙스에서는 배송비를 제외한 가격이 팔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재고 정리라는 느낌도 보긴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앨런웨이크라는 게임 자체만으로는 뭐 나쁜 게임은 아니니까요 대부분 다 명작이라고 말씀들은 하시니까요 무튼 여기까지 앨런웨이크 콜렉터즈 에디션 언박싱이었습니다